자, 펜플롯 연주하시는 분은 이춘정 선생님이라고 격주로 일요일날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한테 펜플롯만 복주로 계속 연주를 하십니다. 한 시간 정도씩 연주하시는 분이고요. 나이가 저보다도 상당히 위에 계신 분인데도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자기 취미생활로 펜플롯을 연주하기도 하고 펜플롯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펜플롯을 배워보고 싶은 분이 계신 분은 이분한테 한번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81회 지식란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할까요? 네. 오늘은 팝송 중에 사운드 오브 사이렌스를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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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